오늘 날씨가 즐거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륙도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오륙도 돌아가는 일날은 말하다 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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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울성 파도가 심하니 이 지역은 낚시를 금지합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통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?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태정도입니다. 미역 다시마가 꽉 찼습니다. 오륙동 한국해양대학교 저 멀리 황영산 저 뒤에 백양산 아 이게 백양산 백양산 저게 금정산 금정산 백양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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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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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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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항 동삼동 의항 광파제 등대 입니다. 여기가 부산 동삼동 입니다. 동삼동 이곳은 선사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물관도 있습니다. 동삼동 의항 광파제 등대 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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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삼동 의항광 오후堡 valle